우리, 우리 약간 마린된 것 같은데요. 어, 마린대. 어, 왁권이 보인다, 260. 저기 보입니다, 담벼락에. 일평집 오른쪽 담벼락 있는데, 저기 보입니다. 네. 조놈, 조놈입니다. 보스트베그왕 미쳤다. 아, 그렇군요. 죽여도 살리면 되죠. 죽여도 살리면서. 어, 너무 멋있고. 어, 이 긍정 에너지 무엇. 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또 빵각인데요, 눈쟁이. 아, 또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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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빱이야. 아니, 이분 내가 봤을 때 여기 좋아해. 여기 가셔. 또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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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농부야. 밀타의 한 파티. 밀타의 한 파티. 밀타의 한 파티. 360도. 어, 센터다. 360도요? 남쪽으로 가면 되겠네. 남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밀베예요, 밀베? 음... 남쪽, 아까처럼 짤 파밍하면서. 어, 차에 있다. 밀타 딱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헛. 어, 저기 죄송한데, 잠깐 같이 탈 수 있을까요? 흐흐흐흐. 아, 와, 카스브란다. 어, 감사합니다. 아, 예. 저기 뒤에 한 분 더 오실 때. 아, 저 seis 한번 더 오시네. 아, 예. 저 예, 예. 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와 조금 늦으셨고. 예, 지가 됐네요. 어, 여기서 군대도 가마지네. 네. 차 타고는 군대도 가마지. 먹는 거 다 됨는데. 여기 두 분. 어, 아, 세 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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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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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막탄 뭐하다가 아 감사합니다 엇 연막 진짜 맛있어 어 여기 2랩 뚜껑 밀타 일단은 문이 열려있습니다 총소리 들었겠네 내 총소리 들었지 들었지 일단은 보거님 쪽에 붙겠습니다 여기 있는 집 포트 터신분 안 털었습니다 이거 밀타 파워 애들이 다 밀타 애들이 다 털고 안으로 들어갔는가 보네요 털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가본데 털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가본데 아 그럼 걔네 부자겠다 얘네 중에 지금 한 명 AK 쓰는 듯 7탄 다 싹 쓸어갔어요 어 아프겠다 어 차 타고 들어간다 저 밀타 파워로 들어간다 밀타 파워로 가나요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한두놈만 털고 올게 이러고 가는거 같고 나머지는 여기 중간증도 털고 있는거 같은데 저기 지금 여기 밀타 아직 다 안 털려있거든요 여기 왼쪽에 다시아 있고 여기 다시아 있는데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애들 타다가 잡을 수 있겠는데 한번에 어 밀타 다 안 털려있는데 2배율 2배율하고 8배율 남아요 뭐지 밀타를 이상하게 털었는데 중간중간 집이 다 닫혀있는데 얘들 이거 아직 털고 있는거 같은데 왜 이리 털어 그럼 여기서 만나게 털다가 불안합니다 북쪽이 북쪽도 다 털려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북쪽도 반만 털른거 같은데요 아니 뭐지 북쪽도 닫혀있는 데는 다 닫혀있어 열려있는 데만 열려있고 어 차 소리 오도바이 어 우리 아니네 오케 체크 도로 오케 체크 도로 와 하늘 난다 쟤 와아 와아 이걸 못잡아? 와아 와아 저거 거의 와아 거의 다 잡았는데 와 피해 한 세번 터졌는데 거의 2T급 어 아닌데 아닌데 어 있다 쓴하다 쓴하다 카고파라 다른 애같은데 230 100 어 아닌데 230 아니에요 100..S? 175? 이거 또 S쪽인데? 이거 또 S쪽인데? 어 오토바이 온다 아니요 디디디디 120 120 밀타 아니에요 뭐..뭐 혼란스러워 어디야 오토바이 다시 넘어와서 세웠어요 260 어? 썼나? 네 카고파라 140 150 뭐야 이건 반대편 그 아까 오토바이 250 다시 와서 세웠거든요 양각 잡히겠다 양각 잡히겠다 여기 있어도 돼요? 두드려 막겠는데? 카고파를 닦아야 돼 밀타 안으로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칩시다 칩시다 오토바이는 2대 오토바이는 2대 밀타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위험하니까 밀타 안에 위치가 안보여가지고 아직 나도 지금 나도 이단템 개 많은데 생각 없어 밀타 안에 체크 밀타에는 2명 있어요 S 방향 네 어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우리 잘 나왔네 뭐요? 밀타 안에 2명 오른쪽으로 이동 중 지금 190 위치 위치 190 바로 길 건너 담벼락 있는 쪽에 있어요 지금 저 카고팔 확인 확인 어 뭐야 뭐야 어 일단 말 안으로 들어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딱 소리 나는데 지금 어 저기 빨간말 제가 핑 찍어드릴게요 노란핑 아 그쪽이에요 노란핑에 2명 있고 260에 2명 있어요 우리 오른쪽 언덕 우리 오른쪽 언덕 우리 오른쪽 언덕 뒤에 아까 오토바이 조심 걔 지금 건너오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 어 어 총소리 오른쪽 조심 W 방향 W 방향 뒤쪽도 조심하고 오토바이 운다 오토바이랑 같은 파티 같아요 얘들 둘이랑 둘둘 짝지어서 다니네요 둘둘 짝지어서 다니네요 위치를 좀 파악해야겠네 위치를 좀 파악해야겠네 아니 근데 엄청 빨리 쌌나봐 뭐지 아 이거 밀타로 애들 몰려올 각인데 이거 어 줬어요 바로 앞에 붙었네 앞쪽이다 아냐 여기도 여기도 쌌는데 앞에 있는 쪽에 붙은 것 같아요 여기도 저기 있다 W 방향 집에 있어요 W 방향 집 네 저기 옥상에 한 명 있고 아 저기 옥상 옥상 저기 한 두세 명 있거든요 아 오케이 노란핑 옥상에 올라갔구나 옥상 한 대 맞췄음 한 대 옥상 한 대 지금 밑에도 있거든요 오른쪽 담벼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어요 음 저기 자기장 좋아가지고 얘도 저 방향 옥상에 있던 거기 담벼락? 네 일단 구멍 냈어 문에 나이스 DP도 발견 어 누구야 어디 미니 14 어디냐 아 언덕에 누워있네요 300 방향 바로 앞에 언덕에 누워있어요 조그만 언덕에 오케 300?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차고집 바로 앞에? 285? 소리만 뜬다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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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 움직이는 애 있을 거예요 나 여기서 이 집에서 걔 두 대? 3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같은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같은데? 앞쪽에 앞쪽에서 나오는 거 있으면 내가 봐줄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쪽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쪽 싸우고 있어요 응 어 나 잠깐만 저쪽으로 하나 붙었다 오른쪽으로 도는 중 한 명 오우 왼쪽 담벼락에 있던 애가 나 봤다 머리 날라가 오른쪽 담벼락 오른쪽 집으로 하나 이동 중 어디 어딘지 모르겠다 핑 찍어드릴게요 여기 여기도 하나 있어요 노란핑 노란핑 오우 아까 전에 우리가 쏘고 있던 그 2층 옥상집 왼쪽에 담벼락에 하나 한 놈 있어요 지금 오케이 체크 흠 이건 쟤네가 좀 유리할 수 있는데 어 한 명 또 건너온다 노란핑 쪽으로 한 명 또 건너와요 다 붙어 쌀군가봐요 안 보이지는 한데 조그만 능선이 있는데 거기 뒤에 있어요 노란핑 쪽에 진짜 약간 굴고 어? 언덕 위에 보인다 어 보인다 두 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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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절 나이스 나이스 문선 뒤에도 기절 나이스 거기 두 명은 눕혔어요 가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두 명은 한 명도 어디 있지? 하나 더 길 건너가는 중 지금 내 쪽에서 봤을 때 290쪽 아 오케이 이쪽으로 오고 있구나 공장 이쪽으로 해서 공장 뒤쪽으로 해서 공장 뒤쪽으로 해서 하나 붙는 중 오겠습니다 저쪽 집에서 다 빠진 듯 살리러 오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우리가 가서 따야되겠다 어 제가 능선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왼쪽 둘 다 건너왔나요?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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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시 내려가야됩니다 어? 3층집에 저기있어요 어디 어디 3층집 여기 여기 노란핑이요 3층에 두 대 맞췄어요 네 다른 파티가 저기 먹었나 봐요 아 거기 아까 차 차 왔었는데 아까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오시고 3층집 쪽으로 가야됩니다 저희는 가자요 우리가 그럼 거기 습격? 습격 저는 우선 여기 먹어놓을게요 SR 보정이 꼈잖아 3층집이 어디야 저기 파란 지붕? 노란핑 찍어놓은데요 네 파란 지붕 지금 지금 아 파란 지붕이라고? 안보 안보임 안보임 우리 뒤쪽에서 지금 아아 저거 아 오케오케오케 수리탄 들어갔어요 어 한명 기절 나이스 나이스 어 누구 유리창 깼다 밖으로 나간건가? 아 아닙니다 제가 수리탄으로 유리창 어 어 내 수리탄 잘못한다 아이아이 어 자살하게 toward 초 어 몇 층에 있어요 눈대기니 몇 층 2층입니다 혼자 들어가셔도 어 못 던진다 누가 아 못 던진다 내가 연막갔어 들어가서 죽일려고 더있는것 같은데 빠르게 진입하면 같이 따라가 들어가겠습니다 보고가야 나도 안보입니다 3층에 다 있는거같습니다 3층 올라가기 별론데 자리 올라가다가 다 죽을거같아 술탈깔게 여기서 술탈깔게 3층에 2매 있는거같애요 으악 오케이 하나다운 하나다운 클릭이요 일단 회복 한명 더위에있어요 안돼! 팀킬당했어 저기 맞을줄같ели 내가 맞았어 문쟁이님은 죽었어요 복iras기 안돼! 게빡쳐 안죽을 수 있을거랍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이렇게 허벅하게 죽을 거야. 길 때 죽었나요? 안 돼! 여기 카구팔도 있고 뭐 많다. 구급상 구상도 있고. 눈쟁이님이 주신 소중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선물 너무 맛있고. 일단은 저기 삼거리 북쪽 왼쪽에 있는 3층집 먹으러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고집 있는 쪽 먹으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정센터 쪽에 있는. 눈쟁이님꺼의 아이템 많아요. 먹을 거 많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을 거 많아요. 이게 달리면서. 밑에 있다! 밑에 있다! 340! 340 도로 건너 담벼락 두 명. 한 명 더. 이거 시간 끌리면 안 되는데. 340 담벼락 뒤. 수리탄 던져야 돼요. 15초 나왔어요. 수리탄? 파란 건물이 어디야? 바로 반대편. 340. 바로 길 건너편에. 바로 길 건너에. 저기 있어요. 어라? 복원님. 오른쪽으로 보셔야 돼요. 더 오른쪽. 330. 네 그쪽. 저기. 한 명 더 있어. 나이스. 두 명 있어요. 어 한 명.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자기장 와요. 네. 쟤 뒤졌어 버려 쟤 버려 버려. 뒤졌어 저거. 지금. 세 명이에요 세 명. 총 세 명. 자기장. 자기장 와요. 자기장 와요. 이거 엄청 아파요. 아파요. 가야되요. 빨리. 뭐야. 뒤로 돌았나 보다. 나한테 시비 건너. 가야되요.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나이스. 어 쟤네 다 죽었나? 자기장 안 나오는데? 아냐 아냐. 하나 하나 남았어. 하나 뛰어 나올거야. 지금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경기적 밖에서 사망. 나왔다. 저기 있다. 어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아까. 삼거리 북쪽에 저거. 파란색 지붕 3층씩 먹으러 가야됩니다. 저걸 먹으면. 1등 할 수 있어요. 오다. 받았다. 가즈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 요거. 요거 얘기하시는건가요? 네. 주황피. 240에. 고거. 유리창 깨져있다. 3층에. 아 근데 우리 이렇게 다가가는데도 안 쏘는거 보면은. 음. 일단 길 반대편 싸우고 있고. 250방향. 오. 그냥 막 들어갈게요. 그냥. 어. 들어가봐. 들어가. 나 밖에 봐줄게. 딴 데. 어. nothing. 이거랑. 나이스. 덩굴 덩굴. 이거랑 남쪽에 있는 집. 한 명만 저기 갈 수 있으면. 저기 먹고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 남쪽. 남쪽에. 옥상 있는 집. 기. 삼거리에. 어. 네.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저렇게 2대1로 먹고 있으면. 이제 오면 다 죽습니다. 여기죠. 여기. 네. 여깁니다. 나 2층에 있을게. 템템아. 네. 우리. 우리 약간 마린 된거 같은데. 어. 마린. 어. 왁군이 보인다. 260에. 저기 보입니다. 자. 담벼락에. 1평집 오른쪽 담벼락 있는데. 저기 보입니다. 네. 조놈. 조놈입니다. 1평집. 1평집. 오케이. 나이스. 와. 카구파리 불을 뿜는다. 미쳤다. 미쳤다. 오케이. 저거 알아서 죽겠고. 어. 좋아. 우리 위치 좋아. 우리 빼고 6명. 우리 빼고 6명. 미쳤다. 형. N쪽에서 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 N쪽. 어. 뒤에 한번 봐줘. 템템아. 뒤봐. 뒤에 한번 봐줘. 나는 오른쪽 보고 있을게. 지금. N쪽. N쪽 집에서 붙을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어. 제. 집안에. 적. 팀 더 있나봐요. 왁군님 죽이네. 네. 오케이. 어디야. 길 건너. 파란핑 왼쪽 있는 집이요. 자기장 안 들어가 있는 1층 집. 거기 안에 적 2명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째 와야돼 쟤. 아니면 N쪽하고. N쪽도 보고 있어. 내가 여기 보고 있을게. 거기 2명이랑 N쪽 3명? 끝일 것 같은데. 템템아. 우리는 위치 웬만하면 노출하지 말자. 네. 엎드려 있을게요. 좋아좋아. 물탱크 쪽에 붙었다고요? 아. 물탱크 여기? 음. 여기서 근데. 술탄 안가겠죠? 네. 저기 안갑니다. 오. 총소리. 저 녀석입니다. 태가 자기장 괜찮아? 어. 내려. 나중에 내려가면 됩니다. 어. 맞지 않았나? 맞았습니다. 목. 목 맞았습니다. 아. 어. 어. 머리 날아갔고. 안 보이는데. 아. 1평집 왼쪽에 빼꼼하고 쏘고 있습니다.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두놈이네요. 5초나 맞습니다. 자기장에. 이거. 와야되니까요. 내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장. 오고 있습니다. 그. 앞집 담벼락 붙으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쟤네 따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쟤네 나온다. 어. 어. 여기 사람 있어요. 위치. 두명. 위치 위치. 컷. 컷. 안 personagem. Humans 잘란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drauf. 했다. nav我们 all MIOS суд. 한놈 더. 폐가 거기서 안보여? 두 명 있어. 내 앞에 두 명 있어요. 그 한 놈 누웠습니다. 어. 살렸다. 살린다 저 수류탄 던질 수 있니? 템템아? 템템에 수류탄 있어? 저 있는데 드릴게요 저 못 던지겠어요 없네? 연방사님 얘들 말고 근데 더 있는데 두 명 더 있어요 어딘가 제가 한 명은 지우거든요? 걔 혼자 팀인 거? 나이스 나머지 쟤들 쪽 위치에 붙어야 되거든요 아니 왁구님 앞에 단패락 붙으면 되고요 여기 파란색 컨테이너에 두 명 있거든 북쪽에 아직 있는 거 같아요 북쪽 저기 끼고 있는 거 같아요 북서쪽에 10초 담았고 3층 지금 내려가셔야 될 거 같은데 3층 지금 내려가셔야 돼요 바로 밑에 있다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저기 있어요 한 명 더 한 명 더 어 거기 있어요 NW 위에 한 명 있었어요 템템 버린이 어디 갔냐 얘? 이거 커버링 파이어 커버링 파이어 앞에 걔 아직 한 명 있어요 버린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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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딘서 왔어 오케이 아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고 아 뭐 아 야 야 나 나 이거 제목 배그로 스타크래프트 하는 방법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